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오늘 열렸습니다. 야당 의원들은 당초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비서실, 국가안도실 등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대통령실 참모진 등 불참으로 인권위 업무보고만 이루어졌습니다.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불출석했다면서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. 운영위는 다음 달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. 이를 위해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, 성태윤 정책실장, 장호진 국가안보실장,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 1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.